드라마가 좋죠. 간접체험. 그리고 빠져서 볼 수 있잖아요.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러면 간접체험들을 하면서 내가 저 상황이라면 하면서 수용해보는 거예요. 빡치지만 하지 마시고 수용해보면서 가는 거예요. 제 법계에서는 저렇게 보이겠다. 이런 거 이해하시면 돼요. 제 법계에서는 저같이 밖에 지금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럼 그 가치만 추구하려다 보면 쟤는 저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드라마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법계를 연구해보는 거죠. 어떤 법계겠구나. 어떤 결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 스마트폰만 켜도 수많은 중생들이 거기서 유튜브니 뭐니 다 외치고 있는데요. 중생성을 막 보여주고 있으니까. 뭘 보든지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법계는 왜 저런 말을 할까. 제 법계는 뭘로 이루어졌을까. 이거 파악해보기요. 유튜버들만 해도 다 집업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거든요. 막 헛소리들 해요. 유튜버들. 한 걸음 떨어져서 한번 보세요. 저는 마약을 안 해봤지만 그렇게 마약 마약하는 거 보면 마약하면 진짜 죽이나보다 하는 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안 하면 진짜 죽겠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뭔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왜 저래? 그냥 좀 딱 마음 먹고 끊지.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우주가 안 되니까 저러겠지 않겠어요? 행을 망가뜨리면서도 도박도 그렇고 가족을 다 잃으면서도 그걸 해야겠다는 그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 보살이시라면 그 마음을 일단 존중을 해줘야죠. 아프다는데 의사가 이런 거죠. 의사가 누가 아프다는데 나는 못 겪어본 거예요. 막 아파 죽겠대요. 아 뭐 엄살이 심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프다면 우린 주목해야 되잖아요. 경청해야 되고 아프다는 그런데 엑스레이 찍고 다 해봐도 어디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아파 죽겠다면 일단 그 마음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통증을 느끼나 보다. 이 정도의 시각. 그러니까 누가 죽겠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이 난 이렇게밖에 못 살겠다고 막 탐진치로 울부짖으면 저렇게 내모는 힘이 진짜 센가 보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내가 이해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뭐 좋아하듯이 저 사람은 저게 좋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 보는 거죠. 그냥 이런 시각이죠. 왜냐하면 중생의 의사니까. 마음의 의사니까. 옛날 초기 불교식 해법은 탐진치로만 몰아가서 탐진치만 작살내고 끝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거는 너무 그냥 거의 야전에서 쓰던 방법이라면 더 정밀하게 케어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양심도 길러주고 욕심도 다스리게 하고 그런 부분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탐진치가 너무 강렬하거나 삐뚤어져가지고 저렇게 안 된 게 참 다행이다. 그래서 그나마 이 공부했다. 이런 면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전생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카르마 때문에 이번에 센 거 받아가지고 그걸 못 벗어나서 한 생을 그거랑 싸우다가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힘들다는 건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알아줘요. 보살밖에 없으니까 중생들끼리는 또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보살이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살이는 왜 이렇게 되냐면요. 저도 저를 돌아보면 막 이 사람 다 이해해야지 막 이런 것도 이런 것보다 보살이는 서운한 게 저 사람을 견성시키겠다는 거죠. 성불시키겠다고 성불시키겠다고 생각하고 접근해보세요. 연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치겠다고 저 아픔을 고치겠다고 접근한 이상 아프다는 걸 들어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아프다니까. 저 말 안 나오게 만들어야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주려고 생각하면요. 연구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욕망을 존중해줘야 돼.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다고 할 정도면 저게 얼마나 센 거야. 이렇게 조금씩 접근해보는 거죠. 보살이라는 입장에서 나만 성불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성불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도닦고 싶듯이 저 사람도 도닦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 동생의 근기를 알아야죠. 뭘 원하는지 욕망을 알아야 되고요. 역량을 알아야 돼요. 역량이 어떻게 돼. 욕망이 어떻게 돼.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진지하게 진짜 그 사람이 수용할 만한 조언을 해주려면 내가 연구를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보세요. 의사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접근해보세요. 자식이 이상한데 아무튼 알아야 되잖아요. 존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무시하고 누르기만 하면 자식이 더 어긋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생도 더 어긋날 거예요.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 달래서 어떻게든 가게 해야 되는데 존중을 안 해주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되죠. 상담 기법에도 그렇게 대화 못하게 할 거예요. 상대방이 아프다고 할 때 그걸 부정하고 하는 말은 못하게 할 거예요. 존중하면서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벗어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너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벗어났어. 너도 해보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역지사지에 보면 나도 그래야 내가 말 듣지 않겠는가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힘들지 않겠어요. 지금 나도 뭔가 해. 빠져서 이걸 누가 와서 고쳐주길 바란다면 어떻게 나한테 접근해오면 내가 수용할까 이런 걸 연구해 보셔야죠. 더 연구해가지고 중생성 수용 그러면서도 중생성한테 가이드라인 제시 이런 게 맛인 거죠. 바리세파는 억압한 거예요. 중생성을 억압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의견도 내고 하라고 다 하시되 선만 지켜주면 그쪽도 더 안심하고 마음을 내는 거죠. 어차피 나는 크게 탈선할 리가 없어 하면서 욕심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가 다 깨바면 그런 경지로 향해 나아가셔야죠. 욕심도 좋고 양심도 좋은 그 경지로 가야죠. 내 욕심도 채워지면서도 양심이 구현되는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지금 공부하실 게 많은 거죠. 이게 큰 공부라서요. 아공복공만으로는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 공식에는 이 밥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 나가야 돼요. 이 밥이 있다면 인사시아 눈에 맞춰서 이 밥이 없었거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